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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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저부터 할게요 시간 연장 한 번에 힌트 세 번에 5초 안에 대답하고 질문은 7개요 제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? 다람쥐! 아니 사모예드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진짜 쉬워 제노는 유잼일까요 노잼일까요? 힌트 필요해? 아니 필요 없어 5 얼굴은 유잼이지만 재민은 없다 정답 이건 너무 쉬웠다 이건 너무 쉬웠어 자 맞춘 거는? 버리고 제민이에게 형제 자매는 몇 명? 빵명 잘 가 너무 쉬웠다 이건 너무 쉬웠어 제노의 고양이 세 마리의 이름은? 힌트 있어 아니 봉식이 나라 어떤 날이야? 그러니까 명절 명절이야 주석 쓰리 봉식이 봉봉 만수르 땡 봉식이 스루스루 만수르 봉식이 설이 날이 붙여서 봉식이 설날 너무하고 진짜 제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? 5 4 3 핀트? 커피 예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노의 키는? 힌트 맨 뒷자리에 말해줘 3 5 153 제민이 제노가 처음 만났던 장소는? 자세히 어디에 어디 몇 번 방 5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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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 그 그 흰참사옥 사친 아니 없어 제노가 처음 출연한 영화 제목은? 힌트 뭐가 필요없어? 사랑 땀이 필요없어 그거를 좀 바꿔서 이게 힌트야 필요없어 필요없어 뭐 뭐 따윈 사랑 땀이 필요없어 오케이 필요없상 제민이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신 아 신과 함께 오케이 제노가 싫어하는 과목은? 이과야 영어 이과 너가 그때 영어를 싫어한다며 수학 수학 진짜 근데 너 영어 더 싫어하잖아 수학이 더 싫어 제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? 힌트 주황색 물체입니다 주황색 물체? 우리 제노가 또 이런 인형에 또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고회로가 정지당했습니다 온통 다 주황색이야 검은색 두 개 있고 하얀색 하나 있죠 입이 없어 어? 입이 왜 없어? 그냥 입이랑 코랑 좀 붙어있는 느낌이긴 한데 캐릭터야? 인형도 있어 내가 맨날 그때 알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주황색 아니 야 솔직히 주황색 물체에 얼굴 크고 눈 두 개 뿅 달려있고 입이랑 코랑 같이 합격 돼있어 당근? 잠깐만 시간 정지 싸움 근데 진짜 모르겠다 어떡하지 뿅 끝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뭔지 알아? 뭐야? 라이언 솔직히 진짜 딱 이 색깔인데 내가 연습생 때 쓰던 교통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 캐릭터야 나 알지 너굴너굴너굴이 너굴너굴이 맞아요 놀이동산 롯데 투 더 월드 이거 근데 약간 제노가 방금 롯데 투 더 월드라고 했어요 롯데 투 더 월드라고 했어요 롯데 투 더 월드 내가 이겼죠 제가 이겼어요 저요 보세요 제가 제노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제노는 저한테 관심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제노와 제민이의 드림 대 드림이었습니다 와 안녕 야 쓰레기 치고 쓰레기 치고 쓰레기 치고 빠이빠이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